11일 LG전자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여자야구연맹과 경기도 이천 소재 LG챔피언스파크에서 제4회 국제여자야구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 미국, 대만, 홍콩, 호주, 유럽, 일본 등 7개국 8개 팀이 참가하는데요. 총 170여 명의 선수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LG전자는 국내 여자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여자야구연맹 등과 손잡고 2012년 LG배 한국여자야구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는 국내 유일의 국제여자야구 대회인 LG컵 국제여자야구 대회도 신설했습니다. LG배는 매년 LG컵은 홀수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여자야구에 대한 관심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한국여자야구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한국여자야구연맹 등과 손잡고 2012년 LG배 한국여자야구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에는 국내 유일의 국제여자야구 대회인 LG컵 국제여자야구 대회도 신설했습니다.